그런데 왠지 내 생각에는 그날도 니가 날 보고싶어 했을 것 같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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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랑 가자 나랑 가자 걷기 힘들지는 않아? 다행이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 음... 너도 그런 공간이 너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기억나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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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직접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글쎄, 뚝 떨어질 수도 있지 세상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 너랑 나랑 만난 것처럼 그럴리가 들어와 저곳에 너만을 위한 공간이 생길 거야 어때? 마음에 들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